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산티아고대 콤포스틸라 스페인입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하동민씨, 대겸영수자 하동민씨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동민씨!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하동민입니다. 오멧지 2016 처음 왔는데요. 저희 봉금이 누나와 함께 와인 마시고 하니까 기분 너무 좋아요. 저희는 저희 많은 글로벌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저희에게 연락을 CNN 대비겸 저희는 저희 많은 글로벌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본Сп« 예문이 한번씩 한controller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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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from Korea. we are korea! 안녕하세요! 안녕? kola. japan. kola. 고른역에서 온 거예요 여! We're friends! Hello. gracias. 고맙습니다. 내가 이기나. 갈때까지 가보자. 사실 많이 화가 난 상태에요. 우산 지금 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20유로에서 8유로를 썼어요. 갈때까지 가보자. 기대해 주십시오. 택시 앞자리를 탔습니다. 택시 앞자리를 타고 이제 수단에다 컬츄라 가고 있는데요. 매우 좋다. 뭐라고 하죠? 무이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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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찌한 기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행사장. 로맥스 행사장이 앞에 보이네요. 물에 등같이 생겼어요. 저희 엑스포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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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축제 로맥스. 제 엑스포에서는 이렇게 막 뿌리는 것 같아요. 비워보십시오. 여기에다 수많은 컴퓨니에서 뿌린 그런 아, 전단지가 아니죠. 리플렉트라서. 아까 위에 했는데. 너 다 묻혔어. 뭐 묻혔어. 뭘 묻혀. 내가 아까 다 뿌렸는데. 아, 뿌렸는데 묻혔다. 자, 보라색. 유난히 잘 보이는 보라색들. 우리 하 대표가 뿌린 제 것도 뿌려주고 있죠. 막 그냥 뿌려주고 있어요. 열심히 뿌리고 있습니다. 관심이 가는데 한 번 묻어볼까요? 귀여워 봐. 네, 고마워요. 이게 뭐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너무 포즈가 맘에 들어서 잘생겼네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잘생겼어요. QR 코드까지. 완벽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대표님. 아, 여기도 제가 밥을 먹고 올 동안 제 동생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고마워하죠. 이게 지금 한 층만 보여 드리는 거예요. 물론 어마어마한 부스들과 어마어마한 리플렉트들이 3층까지 진열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 너무 잘생겼어요. 애매한 를. 너무 잘생겼어요. 고마워. 왜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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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루다, 너무 뒤통수와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루다, 너무 뒤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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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뒤통수,icate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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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